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오늘 토론을 임해주실 네 분을 소개해드리죠. 먼저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조승호 홍보담당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옆으로 서원대학교 행정학과 엄태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제 왼쪽으로 전국농민의총연맹, 충북도연맹 박형백 사무처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정책포럼의 이호준 국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분과 함께 동시조합장 선거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20일 앞으로 바짝 다가와 있습니다. 동시조합장 선거 많은 분들 아시는 분들도 있겠고 또 대부분 잘 모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어쨌든 현재 상황을 키워드로 표현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키워드를 아름다운 선거, 튼튼한 우리 조합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현 주소라기보다는 우리 조합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미래의 주소를 좀 언급드린 건데요. 이것이 우리 선거관리원회에서 이번 조합정선을 관리하면서 내건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모쪼록 이번 선거가 금품선거가 아닌 아름다운 정책선거로 이어져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튼튼한 조합으로 다시 이렇게 발돋움할 수 있는 바람을 좀 담아봤습니다. 엄 교수님. 네. 우리 국민들께서 다 잘 아시는 개과천선이라는 사자성어를 제가 키워드로 선정을 했는데요. 지나간 잘못을 고쳐서 좋은 사람이 되다, 또 새롭게 바뀐다 이런 뜻의 개과천선의 선자, 착할 선자를 뽑을 선자로 바꿔서 지나간 나쁜 관행들을 바로잡아 좋은 선거가 되자 또는 나아가서 더 좋은 사람을 뽑자라는 의미에서 개과천선을 키워드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선거가 이번에 되리라고 기대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4년 전보다는 분명 낮이겠죠. 아, 그런가요? 그런 부분들 잠시 후에 더 논을 해보겠습니다. 서문 최장님은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예, 저는 고구마 선거로 뽑았습니다. 사이다가 없는 고구마죠. 고구마를 먹긴 먹었는데 실제 사이다 하나 없이 물 하나 없이 삼켜야 하는 상황이죠. 선거에 정보가 없이 후보자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요건자들이 놓여있는 선거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답답한 선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 선거로 뽑았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깜깜이 선거와도 연맥 상통하는 면이 있다는... 마지막으로 국장님... 네, 키워드로 적합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참여민주주의라는 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깨어있는 시민의 어떤 참여에 의해서 완성된다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선거법의 제약 때문에 이런 노력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더라도 이번에 우리 조합원들께서 깨어있는 어떤 생각으로 좋은 조합장들을 뽑아서 꼭 좋은 리더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대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입니다. 선거가 제가 20일 정도 남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선거가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작년 9월 21일부터 이미 기부 행위가 지금 금지되고 있고 올 1월에 저희가 입후부 설명회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작년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부터 바로 동시조합장 선거를 준비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이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는 지금 선거가 선거운동이 시작된 게 아니거든요. 위법한 행위들입니다. 이제 말하자면은.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제도 들은 얘기는 뭐냐면 어제가 이제 대보름이었지 않습니까?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위법한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위법한 것도 한데 그 제도 자체가 이 현실을 전혀 도회시한 제도라는 게 또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13일 동안에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이걸 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제 불가능한 것인데 선거제도에서는 지금 이제 그렇게만 선거운동을 하도록 제안을 해놓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그 명절 때 대보름 때 보내는 부분은 이제 대법원에서 선거운동으로 보는 거를 되게 좀 좁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명절이라든지 대보름 때 이렇게 인사 문자 보내는 건 이제 선거운동을 보지 않는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지금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예전에 비해서 좀 과열된 것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선거가 다가올수록 아무래도 이제 선거가 과열되면서 위법행위나 이런 게 좀 발생할 여지가 좀 있어서 저희가 항상 좀 예의주시를 하고 그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조합장 수에 비해서 4년 전에 선거를 보더라도 고소고발이나 선거법 위반 사례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총선, 대통령선거, 지방선거는 정치인들이 선거를 치르고 정당 공천을 받거나 정당에 개입을 해서 어느 정도는 훈련된 선수가 경쟁을 하는 반면에 조합장들은 사실은 선거나 정치를 해본 분들이 아니라서 선거법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낫다. 그리고 지나간 관행이 워낙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불법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데다가 또 선관위가 관리를 하게 되면서부터 적발이 쉬워진 거죠. 그러니까 이전의 관행을 그대로 했을 경우에 옛날에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아마추어들이 이전의 관행을 많이 답습하니까 자연스럽게 선관위에 많이 적발이 된다. 그런데 선관위도 사실은 적발이 쉽지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례가 많다라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과열되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협 사례는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다라는 말씀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관내 상황에서 보면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선거가 4회, 4년 전에 제1회 선거 때보다는 분위기가 좀 차분하다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1회 때 선거 때는 실제로 선관위에 위탁이 되면서 사람들이 좀 우왕좌왕을 했지만 기존의 관례들을 답습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훨씬 조금 차분해진 분위기는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는 그렇다. 그런데 이제 실제 이게 예전에 하던 관행들이 다 없어지진 않았을 거다가 제 추측입니다. 저도 100% 장담할 수는 없다. 하지만 소위 표현하는 돈봉투 선거라든지 여전히 표를 주고 돈을 사고 선물을 돌리고 하는 행위들이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충북관 내에서 적발된 건수는 2건인가 3건밖에 안 되더라고요. 언론에 나온 걸로는. 그런데 이제 전국적인 상황에서 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나오는 것들이. 지금 포상금이 벌써 1억이 된 데가 있더라고요. 광주에 못 농협이든데 거기에는 제가 언론에 보니까 벌써 포상금으로 1억을 지급할 만큼. 물론 선거와 관련해서 포상금을 올린 것도 있지만 전국적인 상황에서 보면 생각보다 기존 해왔던 관행들이 많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 줄어드는 것들이 체감할 만큼 줄어들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금품 향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일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런 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무자격 조합원 문제가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는 광역 단위, 시군 단위를 근거지로 하는 조합들, 축협이라든지 원위협동조합 이런 조직들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직 조합장이 자기에게 유리한 조합원은 정리를 안 하고 농사를 안 짓는, 축산을 안 하시는 조합원인데 그리고 상대편에게 유리할 것 같은 조합원들은 정리를 해버린다든지 이런 식의 일들이 아직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위탁 관리를 하게 된 배경이 아시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금품 선거 근절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저는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조합장 선거가 사회 경제, 특히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저희한테 위탁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선출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이제 저희가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인데 88년도에 농협법이 개정이 돼서 그때부터 직선자로 뽑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전까지는 예를 들면 농협 중앙회장이 임명을 했어요. 협동조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대표를 조합원들이 뽑지 못하고 중앙회장이 임명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선거가 88년도에 법이 개정되고서 89년도부터 이제 선거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대개 한 4, 5차례 정도, 4, 5차례가 개별 조합별로 선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4년 전에, 2015년도에 동시선거를 하게 된 거죠. 그 전에는 1,100개 넘는 조합들이 다 개별 선거를 다 다른 날에 하고 있다가 이제 2015년도에 처음으로 동시선거를 하게 된 거죠. 굳이 동시에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실제로 선거 비용을 좀 줄이겠다라는 거하고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개별적인, 실제로 농협 자체가 다 개별 조합이거든요. 법으로 따지면 다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을 다 따로따로 있었던 것들이었으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되게 효율적이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입장에서 보면 시군에 보통 조합들이 많은 데들은 한 10개, 적으면 한 2개, 3개. 이렇다 보니까 예를 들면 겹치기도 하고 안 겹치기도 하고 이럴 거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저는 지금은 단위조합 하나뿐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단위조합에도 들어있고 품목조합에도 들어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합장 선거를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시켜야 되는 상황들. 그러니까 실제로는 계속 조합장 선거가 연속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제일 쉬운 길이 조합장 동시선거를 하는 거죠. 전국적으로 한가본에. 차장님 말씀에 저도 궁금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개별 위탁 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2015년도에 전국 동시에 실시하게 된 이유가 개별 관리를 하다 보니까 국민적인 부분이라든지 언론 이런 데서 관심을 좀 덜 갖는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주변에서 이렇게 좀 무관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금품 선거의 유혹이라든지 이런 게 더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걸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2015년부터 조합장 선거를 동시 관리하고 있어서 보다 좀 적은 비용으로 보다 더 공정하게 관리하자라는 측면에서 동시 조합장 선거가 제도가 이렇게 도입된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하신 그런 측면하고요. 사실 그런 이유로 해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게 되었는데 그동안에 개별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는 동네 선거거든요. 사회적으로 관심도 못 받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영향력 있고 또 돈 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당설될 확률이 더 높았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한날 한시 하게 되면서 금품 선거가 좀 줄어들고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처음에 법이 만들어질 때만 하더라도 전국적인 정책 선거를 하게 되면 또 TV 토론회도 하게 되면 조합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께서 농협이 어떤 조직이고 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해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런 걸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찬성을 사실 그 당시에 농민단체나 조합원 조직들에서 했던 것인데 그것이 이제 안 되면서 안 되면서 말하자면 금품 위주 단속 위주의 선거가 좀 돼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가 제대로 되려면 후보자하고 유권자가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토론회든 연설회든 간담회든 이런 걸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차단되니까 음성적으로 아는 조합원을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돈을 뿌리는 방식으로 이제 선거가 진행되는 이런 선거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좀 더 시켜가는 의미에서 일단 그렇다면 조합장 선거가 그렇게 정말 대단하고 중요한 것이냐. 조합장이 그렇게 역할이 큰 것이냐. 또 일반 시민들 중에서는 좀 잘 모르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조합장의 역할, 영향력이라는 게 어느 정도 되나요? 협동조합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협으로 따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흔히 경제사업이라고 표현하는데 생산부터 해서 가공, 유통, 판매하는 이 경제사업이라는 영역을 조합에서 담당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사실 상호금융이라고 하는 은행사업을 또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의 자산이 사실 이제 뭐 천억대, 이천억대, 삼천억대 되는 그런 자산규모를 나타내는 조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 자산이면 농촌 지역에서 굉장히 큰 어떤 경영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지역사회 직선으로 뽑히다 보니까 조합장이 뽑히니까 지자체 농정에 있어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막강한 리더를 뽑는 선거입니다. 이번 이 선거가요. 그런데 이제 그 조합장이 지금 현재 보면 흔히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권을 한 사람이 갖고 있다. 이런 비난들을 좀 하는데 약간 좀 과장된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합장이 CEO로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체를 경영도 하면서 상임조합장에 해당됩니다. 하면서 말하자면 이제 민주주의에서 빗대어 얘기하면 이제 국회가 되겠죠. 국회의장까지를 겸직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CEO를 하면서 대의원회의 또 의장까지를 겸직하는 사실 이런 것들은 과돈 권한의 집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견제장치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그러면서 무슨 연봉의 문제라든지 조합장의 특권의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쉽게 얘기한다면 제왕적인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사회를 장악을 하고 감사까지 자기 사람을 쓰고 라는 전제하에 연봉은 미니몸 5천에서 2억 사이고 한 달에 수백만 원의 판공비 개인적인 판공비를 쓸 수 있고 그리고 사람도 채용하고 마트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돈도 빌려줄 수 있고 대단한 자리죠. 대단한 자리인데 문제는 대단한 자리일수록 대단하게 견제를 해야 되는데 견제장치가 약할 뿐만 아니라 전액을 할 수 있다. 제가 4년 전 선거를 보니까 9선까지 계시더라고요. 9선까지 조합장은. 그런데 이번 선거에 대해서 처장님이나 국장님이 여전히 미진하다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한 가지 가능성을 1회 선거에 본 게 초선 조합장이 무려 46%가 넘더라고요. 농, 축, 수, 임협 이 네 군데의 조합장 가운데 초선이 46%나 됐고 투표율이 80%가 넘더라고요. 평균. 저는 굉장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조합이 숫자가 작기 때문이지만 작다고 투표 열심히 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만큼 관심도 있었고 동원을 하든 안 하든 그리고 46% 초선이 바뀌었다는 건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라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제가 모두의 4년 전보다는 낫겠지 하는 게 선거는 치르면 칠수록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관행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게요. 초선 조합장이 46%라는 얘기는 동의를 하는데 이유가 좀 궁금해지는 거죠. 실제 예를 들면 떨어져서 경쟁을 해서 46%가 된 게 아니라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삼선연림에 걸려 있고 다른 특이한 상황 때문에 실제 지금 현행법, 선거법으로도 그렇고 초선이 진입하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이거든요. 실제로는 재선 성공률로 따지면 이 46%보다 좀 다른 얘기가 된다는 거죠. 비율이. 왜냐하면 실제 한 10% 정도는 기타 사유 때문에 출마하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이 10% 정도는 실제 자연스럽게 그냥 초선이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건 선거법률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데 이 선거 자체가 되게 좀 새로운 신인들이 등장하기 되게 어려운 구조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또 제가 현장에 있지는 않지만 선거 이론에 따르면 선거 이론, 선거 관점에서만 보면요. 현직이라는 것이 굉장히 선거에 유리합니다. 똥강아지도 자기 거기 구역 안에서는 30% 먹고 들어간다는 듯이 현직 조합장의 현역 의원 같은 경우에 30% 정도는 이득을 본다고 그러는데 정반대로 조금이라도 나쁜 소문이 돌면 굉장히 불리해지는 게 또 현역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이 굉장히 유리한 선거를 치르는데 이번에 현역 당선율이 높지 않습니다. 현역이 이 후보자의 비율을 따져보면 현역이 높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80%의 현역이 다시 나왔으면 80%가 됐다 그러면 현역이 100% 유리했다고 할 텐데 얼특이 떨어집니다. 현역이 이번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 정도는 어떤 이유도 못 나왔거나 안 나왔다고 그러는데 현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직의 당선율이 높지 않았다. 그리고 초선 당선율이 최시 46%라는 것은 굉장한 비율이다.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그 부분이 예를 들면 해석과 차이겠죠. 저는 이제 긍정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또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되면 만약에 어쨌든 정책선거가 안 된 과정에서 또 후보자의 정견을 비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바뀐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 된 것은 그 통계가 정확하다면 정견을 비교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직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조합원의 어떤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한 것이 표로 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이제 바꿨는데 바꿔봤는데 정책을 비교해서 한 게 아니란 말이죠. 바꿨는데 또 똑같더라라는 것이 된다면 앞으로 저는 이것이 조합선거에 있어서 조합원들의 참여를 더 떨어뜨리고 맨날 바꿔봐야 똑같은 놈이 되고 이런 식의 어떤 패배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변화가 변화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 바뀌는 변화가 그냥 현직에 대한 반대 여론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정책에 대한 판단과 또 그것을 이후에도 그 정책을 내세우고 당선된 사람이 계속 이행하는지를 또 감시하고 그래서 그걸 이행하는 사람은 또 당선시키고 또 그 이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또 떨어뜨리고 이런 어떤 그것이 작동이 돼야 그래야 바람직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년 전에 정책토론회 저도 똑같은 식으로 정책토론회 필요하거든요.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그 입후보 관련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반대라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똑같은 얘기예요. 숟가락 숟가락 다 아는데 조합분들끼리 그럴 필요 없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진 말씀이 그것도 동원한다고 또 또 향 급품수 일어난다. 또 동원선거를 할 거라는 게 또 정책토론회 요즘에도 왜 전당대회 같은 거 하다 보면 왜 사람들이 동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또 그런 식으로 할 거니 거기서 관리 제대로 안 되면 또 힘겨루기 양상만 될 거다라는 우려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주의 선거에서 그런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또 포퓰룸에 대한 어떤 반대 이런 것도 있고 한데 그런데 그거는 약간의 일부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이고 약간 기후라고 보죠.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조합원이 참여하고 우리 조합의 어떤 미래 발전 방향은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야죠.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이런 선거가 치러질 때 우리 국민들께서도 우리가 먹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조직이거든요. 여기가. 여기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를 들면 지금 보면 자녀들은 대개 도시에 살고 또 부모님은 이제 다 농채사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이 선거 문화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좀 개선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조 담당님께서 지금 말씀을 계속 못 하시고 계셔가지고 마이크를 제가 억지로 좀 넘겨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많이 들으셨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제 선관위에서도 좀 파악을 하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개선점들도 같이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또 그동안 기울여온 노력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현행법 상으로다가 이제 이번 선거를 좀 치러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1회 때랑 지금이랑 제도적으로 크게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크게 바뀐 부분은 없는데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치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거 관리나 아니면 선거법 예방 단속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조합의 자율성을 좀 보장하고 좀 더 편리하게 투표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지금 1회 때보다는 후보자분들이 공보를 작성을 해서 조합원분들한테 배포를 이렇게 저희를 통해서 배포를 하는데 예전에는 3연이었습니다. 3연이었는데 지금 8면으로 확대돼서 조금 더 이제 자기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알릴 수 있게 좀 바뀌었고요. 양이 좀 늘어났다는 거죠? 네, 두 배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부분도 이제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신고 제보를 꺼리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 조합선거의 특성상 반드시 공익 제보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고 해서 저희가 포상금도 1억 원에서 지금 3억 원으로 최대 3억 원으로 확대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고령인 조합원분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또 충북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투표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도내 총 119개의 투표소가 설치됩니다. 여기에 이제 1층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이런 투표소를 확보를 저희 한 80% 이상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거는 이제 1회 때보다는 한 30% 정도 증가한 거고요. 혹시 또 1층에 설치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임시기표소 이런 거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특히 1회 때도 사용을 했는데 통합선거인 명부를 저희가 이번에 사용을 합니다. 통합선거인 명부를 활용을 해서 관할 구시군에 설치된 어떤 투표소에든지 가시면 바로 이렇게 투표를 하실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또 교통 불편 지역이 좀 많지 않습니까? 시골 지역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이제 후보자들이 합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차량도 이렇게 좀 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여러 가지 기울이고 계시지만 어쨌든 선거 과정상에서는 계속해서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제일 얘기 많이 나왔던 건 금품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아까 이 국장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정책을 제대로 보여주고 그것을 이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제도가 미비하다는 점을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 과정상에서 역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 아까 말씀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본격적으로 더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문제점 특혜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조합장 선거가 이제 뭘 의미하는 건지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합원들이 우리 조합의 내일을 이끌어갈 리더를 뽑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고 또 그다음에 우리 조합을 어떤 미래로 이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함께 보는 거죠. 또 그거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고 사실 이런 것을 뽑는 것이 이제 선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선거 제도가 그런 것을 제대로 보장해주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오늘 토론도 그렇고 다른 여러 가지 언론에서의 관심사도 보면 금품향에 초점이 많이 가 있어요. 또 도덕적인 문제 이런 것이 사실은 이제 자극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한데 그런 것을 좀 더 방지하고 우리 협동조합이 농축협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위치가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담당하는 조직의 리더들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런 조직을 어떻게 잘 조직의 리더를 제대로 뽑느냐 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그 좀 제도적으로 지금 선거법이 갖고 있는 일반 공직선거법에 비해서도 터무니없이 낮은 이런 선거 제도 운동 방식의 제한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고요. 이것이 저는 이제 2회째 선거가 됐는데도 개선이 안 됐다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단순하게 이제 저는 국회에만 책임을 국회에도 국회가 가장 큰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만 돌리기에는 우리 사회가 갖는 채무가 부채가 너무 크다라고 생각됩니다.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 차제에 이번에 선거법이 개정이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작년 11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어야 되는데 또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법이 두 건이나 발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정부 측과 어느 분 합의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여야 간 대치 이런 거면서 파행된 이런 측면도 하나 있었고요. 기회를 많이 놓친 측면도 있고 거기에 현직 조합장들이 로비를 상당히 했다라고 제가 의원실 관계자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득권의 장벽에 또 묻혀서 그래서 이번에 또 개정이 안 되고 2회째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다시 깜깜히 선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우리 관심을 가지면서 이 3회 때 선거에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개선이 필요하셨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기 이 국장님 말씀을 제가 하나를 보탠다면 아까 조합장의 권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빠뜨리는 부분인데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잘 들여다보면 조합장 분이 군의원 출신이거나 군의원 되신 분들도 있고 지역의 유력 정치인들과 굉장히 좋은 굉장히 견고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영향력이 크다는 게 하나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차장님 뱅기면 제가 궁금한 게 4년 전에부터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조합원 자격을 얘기하는데 이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이전에 조합원이었는데 지금은 일을 안 하는데 여전히 조합원으로 살아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케이스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산림조합선거는 산을 혼자 갖고 있는데 이걸 분할 등기를 막 해가지고 조합원을 이렇게 그리고 또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 명부를 조합장만 가지고 있고 다룬 후보자는 그거를 가죽기가 어렵다. 이런 지역이 있던데 현장에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거야말로 깜깜히 선거네요. 조합원 명부 같은 경우는 실제 개인정보가 예민하게 걸려있기 때문에 함부로 누구도 연람은 할 수 있지만 연람만 한다고 해서 실제 조합원이 누군지 다 외울 수 없잖아요. 그러면 실제 이 사람은 후보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인 명부가 확정돼서 자기가 받기 전에는 선거인이 누군지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이제 그나마 시골은 좀 덜 하죠. 공동체가 작으니까 면적 자체가 작으니까. 그런데 도시로 발전한 조합일수록 본다면 예를 들면 제일 궁금한 게 청주조합인데요. 청주조합에 실제 조합원이 누군지 아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라고 생각하면 직원들 중에도 몇 명밖에 모를 거라는 거죠. 그런 데들은 실제 조합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선거에 후보자가 나가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얘기한 건 무작용 조합원 같은 경우는 되게 좀 고민이 많아요. 시골에서도. 왜냐하면 저도 현직 이사는 아닌데 제가 전직 이사거든요. 농협 이사를 했을 때도 보면 항상 조합원 정리의 문제가 올라와요. 올라오면 예를 들면 이분이 나이가 한 80대서 농사를 짓지 않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 농협 조합을 이용했는데 이 사람을 지금 안 하니까 잘라내야 되는가 조합원에서 이런 고민이 항상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나마 여기는 좀 양반인데 또 어떤 사람은 농사도 짓지 않지만 자기가 나이 한 60이 넘어서 70 다 됐는데 이제 조합원에 들어오겠다고 300평 땅만 있으면 농지원부가 만들어지고 이걸 기본으로 해서 조합원에 등록하겠다고 했을 때 실제 조합원으로 받아야 하는지 왜냐하면 나이 70 다 됐으면 이분은 앞으로 활동을 조합원 하셔야 몇 년 못 할 건데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조합원 문제는 농협 입장에서 보면 계속 고민이에요. 막 정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받을 수도 없고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이건 조금 더 합리적이 엄격한 대안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에 공감을 하고 있어요. 무자격 조합원에 대한 정리 이 부분도 굉장히 큰 부분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우리 박 차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조합의 정체성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조합원 규정을 보면 300평 이상의 땅이 있어야 되고 90일 이상의 영농에 종사해야 되고 또 이제 축산 쪽 같은 경우는 소가 2마리 돼지는 10마리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규정이 과거에 만들어진 겁니다. 4, 50년 전에 만들어진 규정인 거죠. 조금씩 개정은 좀 됐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과거에는 우리 이제 농업의 형태가 논도 좀 하고 밭도 좀 있고 소도 한 마리 있고 돼지도 한두 마리 있고 닭도 몇 마리 있고 이런 식의 종합영농을 해왔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계속 80년대 이후로 계속 이제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면서 그 전업화가 많이 되고 규모화되고 이런 변화들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거기에다가 과거에 있던 조합원분들이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은퇴를 하시게 되기도 하고 또 그 지역이 농촌이었는데 도시화되면서 그러면서 뭐 용농을 할 수 없는 조건이 되기도 했죠. 그런 변화가 조합의 변화 조합의 내부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데 그런 것이 조합원 자격에 반영이 안 되고 옛날 그 조합원 자격이 그대로 조금조금씩 이제 숫자만 조금 늘어가면서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이게 선거 과정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우리 조합원들이 논의해야 됩니다. 협동조합 농협에서 함께 논의해야 되고 이렇게 변화했는데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지 농협은 앞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품목 중심으로 이제 품목 중심으로 사과협동조합 뭐 이런 식으로 한우협동조합 이런 식으로 품목 중심으로 가자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예를 들면 지역협동조합을 별도로 만들어서 은퇴하시거나 또 고령이시거나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협동조합으로 가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이런 논의들이 농협, 농축협 내에서 없는 거예요. 저는 사실 선거 기간만이라도 그런 논의가 좀 활발해졌으면 싶은데 없다 보니까 지금 작년 4년 전에도 이런 문제가 그대로 제기가 됐었고요. 올해 4년 후인데 또 자격 문제가 그대로 제도가 바뀐 것은 없는 상태에서 또 논의가 되는 거죠. 4년 후에는 이런 논의가 안 되도록 우리가 4년 동안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제도 개선을 또 이런 측면에서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제도의 개선의 방향 특히 이제 정책이 조합원의 정보든 아니면 후보의 정보든 명확하게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 어떤 제도의 문제점이 좀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좀 개선이 돼야 될까요? 선거법상으로나. 현장에서는 어떻게 좀 느끼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방식은 복잡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잡하면 안 된다. 아니,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면 농민들 숫자가 계속 줄어들거든요. 농민들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귀농을 아무리 많이 안다 그래도 실제 살고 있는 감소수를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걸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농민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농민들은 어려워지는데 농협은 안 어려워졌어. 이런 평가가 좀 있어요. 실제 농민들 스스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민들 숫자가 제가 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런데 75년에 농가 숫자가 농가 숫자가 250만이라서 지금 95년, 96년 이 때 농가 숫자가 100만 원쯤 되더라고요. 실제로 한 반 토막도 안 되게 줄었거든요. 그 사이에 농협 직원 수는 2만 명에서 9만 명으로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농협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 나쁘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조합원들은 줄어들고 조합은 어려워... 그렇게 생각하면 조합원이 줄어들면 당연히 조합은 어려워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구조가 지금 우리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이 조합장 선거를 통해서는 이것들이 반대로 얘기하면 논의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는 앞만 보고 달린다 이런 거죠. 조합원들은 계속 줄어드는데 농협은 계속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한 시점인 거죠. 그런데 지금은 선거를 통해서 실은 그게 돼야 되는데 그거 없이 계속 우리는 앞만 보고 가죠. 조합이 이렇게 갈 거야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좀 이런 데서 오는 불편함이죠. 농민들 스스로는. 그래서 농민들을 생각했을 때는 실제 조합장 선거의 제도가 바뀐다의 핵심은 조합원 아니면 조합원 대표를 뽑는 거잖아요. 조합장이 실제 조합원 대표니까. 조합원 대표가 우리 조합이 이렇게 갑시다. 조합원들도 이렇게 가고 직원들이 이렇게 가고 이런 얘기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제도의 핵심이. 지금은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말하는 게. 조금 말씀드리면 아까 좀 전에 우리 처장님하고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왜 후보자의 정보 이런 부분이 후보자 조합장에게 좀 유리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저희가 예전에 개정의견 낼 때도 조합원의 전화번호 있지 않습니까? 전화번호를 안심번호로 좀 바꿔서 개인정보도 보호하면서 안심번호로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이런 그런 개정의견도 제출한 사례가 좀 있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제도에서는 물론 선거운동이라든지 정보제고 이런 것들 확대하는 게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돈을 돈 선거 관련돼서 돈을 주는 후보자도 사실은 문제지만 돈을 주면 선거에 불리하다라는 인식을 후보자들에게 심어주는 조합원들의 유권자분들의 의지도 상당히 그러니까 민주시민으로서의 주인의식이죠. 이런 것도 좀 있으셔서 갖고 돈을 주면 오히려 선거에 불리하다. 이런 거를 후보자들한테 심어줄 수 있으면 좀 더 깨끗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유권자 운동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뭐 매니페스트 운동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후보자가 공약을 내세우고 그럼 그거를 유권자들이 어떤 것이 올바른지를 판단해서 후보를 선출하고 선출하는 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선출한 공약을 후보자가 제대로 당선자가 이행하는지 그걸 감시하고 또 그래서 그것이 이행이 안 됐을 때는 또 떨어뜨리고 이런 식의 유권자 운동 저는 이런 것이 꼭 조합선거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예전에 어느 지역을 갔더니 충남의 당진인가를 한번 갔었습니다. 갔더니 그 후보자가 공약한 거를 어르신들이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큰 전지에다가 마을회관별로 다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당선자가 조합장이 그 마을회관에 올 때마다 그걸 볼 수밖에 없고 마을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그걸 또 눈에 띄니까 볼 수밖에 없죠. 이러면서 그걸 강제해 나아가는 어떤 그 지역의 노력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이건 단적인 예입니다만 그런 식의 유권자 운동이 매니페스트 운동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해질 필요가 또 있다 생각합니다. 예, 영 교수님. 농촌사회의 특징상 고령화 정도가 좀 높고 그래서 인터넷이나 SNS 이런 쪽의 홍보보다는 제가 볼 때는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물을 판단할 때 신원서판 그래서 외모도 보고 말하는 것도 들어보고 글 쓰는 것도 보자 그랬던 건데 그러한 부분에서 1300여 개의 조합장을 뽑으니까 사실은 광역의원보다 훨씬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광역의원도 못하는 토론회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기초 단위 정도라도 예를 들면 오늘 물어봤더니 청주 지역이 한 13개 정도 조합이 따르더라고요. 15개 정도 된다 그러면 3일로 잡아서 한 시간씩이라도 해서 관심 있는 조합원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우리 조합만 볼 게 아니라 보니까 A조합은 조합장 선거에 나온 사람들 보니까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랑 비교도 되고 그래서 226개 기초 단위에서라도 관리를 해서 한 번 정도는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걸 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거 공범을 한 번 보고 그냥 오다 가다 지나가다 얼굴을 한 번 보고 지금 우리가 저는 호별방문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선거법에 호별방문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호별방문까지도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조합에 1,000명의 조합원들은 길거리에서 어떻게 만납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성에 너무 집착하다가 좋은 후보를 뽑지 못할 수도 있고 또 공정성을 반기하고 후보 뽑는 것만 관심을 할 수도 없으니까 저는 정책 토론회는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선관에 관리해 주시고 호별방문 같은 경우에 조합장 선거에서는 방 안으로 안 들어가더라도 대문 밖으로 나오시면 거기서 얘기는 할 수 있는 정도는 풀어줘야 후보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번 선거에서는 정책 토론회가 도입은 안 돼 있는 부분이고 향후 법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도입이 되면 저희가 관리를 충분히 할 것이고요. 문제는 유권자분들께서도 선거 공보가 아까 3면에서 8면으로 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입후보 설명회를 할 때 공보에 비방이나 흑색선전 이런 거 기재는 자제 좀 해 주시고 공약이라든지 구체적인 공약 그리고 내가 뭐를 하겠다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담아 달라라고 후보자 분들한테 부탁은 지금 드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권자분들께서도 공부를 받아보시면 그냥 보실 게 아니라 좀 꼼꼼히 꼼꼼히 챙겨보시고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부를 보시고 조금 의문이 간다든지 뭐가 이게 좀 허황된 것 같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직접 전화를 후보자한테 좀 드려서 한번 이렇게 의견을 들어서 검증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간혹가다 후보자가 선거운동이 되면 명함을 배부한다 하면서 만날 기회가 그래도 있을 겁니다. 많지는 않아도 그런 게 그냥 잘 부탁합니다. 그러면 명함만 받고 마실 게 아니라 그 후보자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할 건지 어떤 일을 할 건지도 좀 이렇게 물어봐주는 그런 우리 유권자분들께서도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유권자 변화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사무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까요? 어떤 선거를 가도 명함을 주면 이거 잘하시죠라고 인사하면 대부분 끝나지 않을까요? 당신의 정책이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많은 조화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보 자체가 좀 자연스럽게 접근이 돼야 되는 거지 이걸 인위적으로 누가 물어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실제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친절하게 정보가 와도 실제 많은 조합원들이 친절하게 정보가 와도 실제로는 그중에 보는 사람은 15%, 20% 되려나요? 나머지는 실제 선거 그렇잖아요. 어떤 선거도 선거 공보물이 오면 다 넘기고 이렇게 쓰레기통에 가는 게 실제 우리 선거를 보면 많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조합원 선거도 실제로는 예외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기초의원 선거나 이런 것들은 예비 선거 운동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훨씬 많거든요. 길게 하니까. 근데 우리는 실제 이렇게 뭔가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13일밖에 없다는 거죠. 조합정 선거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좀 친절하게 설명하려고 하면 당연히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래야지 조합원들도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다. 13일 안에 누가 와서 막 예를 들면 충북의 금황농협인가요? 여기는 후보자가 6인가 7이더라고요. 7명이 와서 이렇게 떠든다고 생각하면 그런 정보를 제대로 들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법정 선거 운동 기간은 짧아도 후보자들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좀 더 길어야 된다. 그러면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할 수 있고 이 얘기할 수 있을 거다. 제도적으로 보면 일단 하나는 그거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유권자들이 변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유권자들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지금 한 20년 됐으니까요. 제가 선거를 조합장 선거를 한 4번, 5번 치르는 건데요. 그 처음에 비하면 되게 많이 좋아진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하면 돈 쓰는 것도 훨씬 많이 양성적에서 음성적으로 많이 바뀌어간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계속 조금씩은 나아가고 있는데 속도가 좀 더딜 뿐이다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권자들의 변화의 핵심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친절하면 많이 바뀐다는 거예요. 안 친절하거든요, 우리는. 조합에 가서도 실제는 조합이 되게 불친절한 거예요. 조합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우리가 뭘 할 거예요. 설명하는 게 없잖아요. 실은 마을 좌담에서 설명하면 마을 좌담에서 우리 조합 수위가 얼마나 써요. 우리 그래서 배당 얼마 할 거예요. 이 얘기가 대부분의 끝이잖아요, 조합 좌담회를 해도. 실제로는 조합원들과 함께 사업을 논의하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거예요. 아니면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한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조합 선거를 보면 드는 생각은 되게 불친절한 선거를 지금 유권자 입장에서 당하고 있다. 조금 더 친절하게 선거를 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조금 더 긴 선거운동 기간과 후보자들이 차분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다. 친절한 설명으로는 아까 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공개 토론 자리가 좀 더 있다면 훨씬 도움이 될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실제 유튜브로 이렇게 틀어줘서 눈앞에 딱 보여주기 전에는 자기가 휴대폰이 스마트폰을 쓴다고 해도 무엇을 찾아서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나마 나이가 드셨어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를 못 보면 최소한 방송이라도 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와서 현장에 올 수 있으면 접근할 수 있으면 접근해서 보실 수 있을 거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2의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현황 그리고 문제점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참 생각보다 우리 일반 국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시간 많이 됐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못다 하신 말씀들 좀 듣겠습니다. 우리 조 담당님부터. 우리 위원회는 이번 동시 조합장 선거를 관리를 하면서 조합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금품 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법을 몰라서 입원하는 부분 이런 게 없도록 사전 예방 활동에 주력을 다 하면서 선거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돈으로 표를 사려는 매세형위가 만약에 발상을 한다면 저희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할 예정이고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조합장 선거는 지역경제와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래서 금품 선거 등이 발생을 해서 나중에 당선 무효가 돼서 재선거를 치르게 되면 하나 치르는 수천만 원의 비용이 또 소요가 되고 이 비용은 우리 조합원들에게 배당될 수 있는 배당금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투자될 수 있는 소중한 투자 자금일 수도 있는 자금입니다. 모쪼록 후보자와 조합원을 비롯한 우리 충북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호정 기자님 오늘 안타까움 속에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못다신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민주주의는 또 시민의 참여에 의사만 완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선거법에 제가 제약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에 우리 조합원들께서 잘 참여해 주셔서 참여라는 건 여러 가지 통해서 후보자들을 잘 판단하셔서 좋은 선택 꼭 해 주셔서 좋은 조합장이 이번에 꼭 선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참여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나는 3회 선거 때는 또다시 이런 선거 제도의 문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국회에서 반드시 저는 이 선거법 개정 꼭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촉구를 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박형빈 사무처장님 말씀해 주실까요? 유권자 집안에서 얘기하면 비판만으로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농협 선거라는 것이 실제 조합원 총회거든요. 조합원 총회가 정관에는 대의원 총회를 가름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실제 조합원들이 자기 의견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선거밖에 없습니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비판이 아니라 참여를 통해서 농협을 더욱 더 건전하게 그리고 우리가 조합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합을 좀 끌고 갈 수 있게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하고요. 핵심이 입은 풀고 돈은 막아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제도 자체가 너무 못 따라와서 실제 조합원들이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발 좀 말이 많은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엄 교수님. 입은 열고 지갑은 닫는다라는 게 선거 관리의 기본이었는데 거꾸로 입은 점점 닫히고 지갑이 열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살아보니까 좋은 리더를 뽑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많이 느꼈습니다. 어릴 때는 반장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국회의원. 이런 측면에서 농업의 미래가 어둡고 지금 농민들이 힘들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합장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농어촌에서 미래를 봅니다. 지금 다들 4차 산업혁명으로 치닫는 것처럼 보이지만 농업과 업, 이런 축업,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많은 가능성을 볼 수 있고 발전 정도가 낮기 때문에 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한 미래가 보이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조합장의 기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후보들의 정보가 부족하고 또 제도가 불비하지만 그분들의 이력을 잘 살펴보시고 그분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막기만 한가를 잘 검토하셔서 우리 농업의 미래, 또 수업, 수산업, 축업, 이 모든 미래가 좀 밝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합장 선거, 조합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합원들이 생산하는 농축수산물 그리고 산림까지 우리 국민들의 건강권 그리고 생존권과 바로 직결돼 있기 때문이죠. 자리만 노리는 정치꾼이 아니라 조합을 위해서 또 국민들을 위해서 진짜로 일할 수 있는 일꾼이 좀 뽑히는 선거가 됐으면 하고요. 혈연, 학연, 지연에 휘둘리지 않는 선거 문화가 꼽히게 되기를 저희도 다시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충북시사 토론창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